동댐구가 주민과 함께 가꾸는 꽃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대상 정원사 양성에 나섭니다. 지난 16일 첫 수업을 시작한 20명의 주민은 현장 중심으로 대상지 현황부터 정원 디자인, 시공,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수준별 맞춤형으로 받고 있습니다. 참여자들은 6월까지 교육을 받고 이론 수업을 마친 뒤 장안 근린공원 내 녹지에 배움 정원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보는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. 12주 교육을 수료한 주민은 곳곳에 조성된 정원을 관리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등 관내 공원 관리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.